누군 한 번쯤 읽어봤거나 틀어본 고전소설, 흥부자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소설을 쓰는 거 아니었나? 이런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제가요 피처링 김삿가, 말로 흥부를 소개합니다 옛날 옛적이야, 조전 발도를 필력으로 지은던 천재 작가가 있었으니 그 이러만이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박으로 이 대박을 터뜨린 흥부가 아니고 소설로 대박을 터뜨린 흥행소설의 귀재! 흥부! 윤란 소설의 대가 연옹부라는데 들으면 받느냐? 독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놀라운 글재지로 미성년자의 독서 불가한 작품을 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네 이름 석자가 조선 발도에 알려주면 놀부영이 찾아올 수 있게 함이지 넘쳐나는 좋아요, 늘어나는 구독자 수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형의 소식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들을 수 없었던 형의 소식을 알고 있다는 바로 그분이 나타납니다 빨리 물어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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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을 찾고 있어 더 간절하게 틀렸다! 다시! 내 형을 만나게 해주시겠다 오케이! 근데 조건이 있답니다 아 나 이거 치사하게 글을 쓰겠다고 약조를 하시게 아니 그러면 그 글을 뭐 다 써야 지금 내 형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요? 어떤 글을 원하는 데죠? 우리 형제 얘기를 써버리기 어떻겠나? 아 어떡해? 흥부의 특힌 로맨스인데? 밀란의 폐허에서 부모를 잃은 애들이었어 그대를 데려다 키우고 공부시킨 게 바로 조혁이란 분이지 흥부의 실제 모델이자 가난한 자들의 롤모델 조혁 세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이분에게 세상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형이 한 분 있었는데 이걸로 우리 거래는 끝이다 진동하는 짠내 드러나는 성내 너랑 나랑 한때 형제의 딴게 알려지면 내 입신양병에 엄청난 해가 돼 동생과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원하는 건 같습니다 정감록에 누락된 그 몇십 장을 채워봐 금산김씨 세력이 들고 일어나 영모를 일으킬 것이다 영모를 일으킬 것이다 정감록 한 권이면 초단기 왕권 마스터 야심과 조왕리에겐 참 정감 가는 이 책이지만 이분에겐 참 유감이야 이 정감록이라는 것을 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 외모는 우습게 만드는 조선의 미모 왕이지만 내 꼴이 참으로 우습지요 주변 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힘없는 왕 헌종 신하들의 권력 싸움에 힘을 기른 이 부쌍한 왕 권력에는 큰 욕심이 없단 말이지요 그럴 리가 아니에요 요즘 장안 최고의 화제가 뭔지 아십니까 찌라시 엑스파의 수집으로 왕권을 노리는 김응집 조판서의 동생이 민란을 일으켰던 죄인의 자식들을 걷어먹인다는 소리가 있던데 조신의 정감록 못지않은 김신의 응집 패치로 여럿몰이에 나서는 사이에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는 분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 서방 어디에서는 임금이 그 마각관에서 나왔다는데 해외 소식 정보통이자 메인 작가 흥부의 지필보조 선출 너 그거 만약에 지어낸 얘기면 너 앞으로 글쟁이 엄두도 말거라 어? 신정다 아무튼 스승의 지필보조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던데 내 자네를 행복하게 해줄 소식을 들고 왔어 흥부에게 처음이자 형의 소식을 알려주는 닉네임 벙랑신이자 흥부의 절진 김상가씨 바로 나야나 나야나 흥부가 그리도 기다리던 놀구의 소식까지 극장에서 만나보이게